mut WAD 네번째시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스낵! 분식 Korean snack! stank erro 배부르지 Beverage European fast food tschaft 길거리에서 먹으니까 뭐라고? street food street food street food 라고도 말합니다 스트리트 푸드 해볼까?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 푸드 스트리트 푸드 배부르다 음료가 뭐라고? 배부르지 첫번째 김치 프라이드 라이스 김치 볶음밥이죠? 아니면 프라이드 라이스 윗 김치 위드를 써서 위드를 써서 표현이 되겠습니다 해볼까? 프라이드 라이스 윗 김치 자 그래서 달걀 볶음밥은 프라이드 라이스 윗 엑스 가면 되겠죠? 그 다음에 육회 비빔밥이에요 육회 비빔밥 여러가지가 섞인거를 해볼까? 믹스 베저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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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 배웠어 야채 들어왔어 베저러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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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 베저러블 여러가지 다양한 야채가 뭐라고? 믹스 베저러블 아니면 A lot of 베저러블 줄까? A lot of 베저러블 A lot of 베저러블 A lot of 베저러블 다양한 순데요 A lot of A lot of 자 육회가 라 비프 라 비프 해봐 라 라 라 아에서 오하는 겁니다 해볼까? 라 라 라 라 비프 라 비프 라 비프 육회 비빔밥 육회 야채 비빔밥이죠 원래는 육회 비빔밥 뭐야? 라 비프 with 믹스 베저러블 근데 뭐가 빠졌어요? 밥이 없네 밥을 어떻게? 여기 위에나 치니까 여기 아래에 있죠? 오버 라이스 해도 돼요 아니면 라 비프 라이스 할까? 라 비프 라이스 with 믹스 베저러블 뭐가 편해요? 라비프 라이스 시작 라비프 라이스 라비프 라이스 아니면 라이스 with 라비프 and 믹스 베저러블 괜찮아요? 뭐라고 한다고? 라이스 with a&b 믹스 베저러블 and 라비프 이렇게 말해도 돼 해볼까? 라이스 with 믹스 베저러블 and 라비프 and 라비프 자 어떤 게 편해요? 라비프 라이스 그건 다 안 하겠죠? 라비프 라이스 해볼까? 라비프 라이스 라비프 라이스 그죠? 라비프 라이스 with 믹스 베저러블 자 다양한 다양한 야채를 뭐라고 한다고? 믹스 베저러블 믹스 베저러블 해볼까? 베저러블 베저러블 믹스 베저러블 그다음에 피쉬 케익 어묵 어묵 영어로 뭐라고? 피쉬 케익 자 원래 케익은 어떻게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케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한다고? 피쉬 케익 해볼까? 피쉬 케익 어묵 영어로 뭐라고? 피쉬 케익 피쉬 케익 꼬치는 스쿠어야 스쿠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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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꼬치는 뭐겠어? 치킨 스쿠얼 소고기면 비프 스쿠얼 돼지고기면 포크 스쿠얼 스쿠얼 스쿠가 약간 비스듬하게 어스쿠 해 볼까? 어스쿠 어스쿠 이게 약간 비스듬한 거야 자 꼬치기 어떻게 어떻게 끼지? 약간 비스듬하게 끼잖아 그래서 이걸 스쿠얼 스쿠얼 자 비스듬하게는 보인 것처럼 뭐도 있어요? 크룩도 있어 크룩 크룩은 구불구불이야 자 크룩 해봐 크룩 구불구불한 패스야 크룩 패스 자 우리 길이라고 하면 어떤 것만 기억하고 있어요 다? 로우드 아니면 뭐야? 웨이 이것만 알고 있지 근데 포장이 안된 길은 패스라고 해봐 패스 패스 자 이거 봐 요렇게 생겼죠 어떤 사람들 코는 요렇게 생겼지? 구부러졌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거 크룩트 노즈 크룩트 노즈 크룩트 노즈 크룩트 노즈 크룩트 노즈 크룩트 노즈 자 크룩은 뭐라고? 구부러져서 비스듬한 거 그런 거 말고 약간 비스듬한 거였지 이렇게 모자를 비스듬하게 썼죠 이런 거 웨이더 헤드 크룩 어스쿠 이렇게 말합니다 스쿠얼 꽃이야 해볼까? 꽃이 스쿠얼 어묵은 fish cake 어묵은 fish cake 육회 비빔밥은 raw beef rice with a lot of vegetable 아니면 mixed vegetable 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stir fry 볶다 튀기다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렇게 얕은 기름에 넣고 튀기잖아요 얕은 기름에 넣고 튀기면 stir fry 해볼까? stir fry stir fry 자 근데 얕은 기름 아니고 푹 담가서 튀기는 거 있지 그거 해볼까? deep fry deep fry deep fry 자 떡볶이는 기름에 넣고 튀겨요 아니면 얕은 기름에 잘 잘 잘 다 다 볶아요 얕은 기름이죠 그래서 뭐예요? stir fry korean rice 떡이 영어로 뭐지? korean rice 자 볶다가 뭐라고? stir fry 해봐 stir fry stir fry stir fry korean rice cake 시작 stir fry 자 뭘 가지고 볶지? 고추장이야 with chili paste with chili paste with chili paste 해볼까? chili paste 자 떡볶이 영어로 뭐라고? 안되면 뭐라고 하면 돼 그냥 떡볶이 그럼 못 알아들으니까 어떻게 해? stir fry korean rice with chili paste 시작 stir fry korean rice with chili paste 자 떡볶이 영어로 뭐라고? stir fry korean rice stir 자 만약에 된장으로 볶으면 뭐야 소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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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된장으로 볶으면 뭐라고? 소이빈 소이빈 간장하고 된장하고 넣을게 간장하고 여기다 간장 넣죠? 요즘엔 밀크 넣어요 밀크 넣어요 뭐라고 할까? 간장 넣으면 소이빈 소이사스 앤 칠리 페이스트 말하면 되겠죠? 해볼까? stir fry korean rice cake with 소이사스 앤 칠리 페이스트 자 간장 떡볶이 영어로 뭐라고? 간장 떡볶이는 stir fry korean rice cake with 소이사스 소이사스 자 간장 떡볶이 해볼게 간장 떡볶이 stir fry korean rice cake with 소이사스 소이 된장 떡볶이는 stir fry 오 역 역 맛없겠지 stir fry korean rice cake 자 떡볶이가 뭐라고? stir fry korean rice cake 시작 stir fry korean rice cake stir fry korean rice cake 시작 stir fry korean 빨리 stir fry korean rice cake stir fry korean rice cake 빨리 말해야 돼요 stir fry korean rice cake 시작 자 너 먹고 싶니 영어로 뭐야 너 먹을래 영어로 뭐라고 하면 먹을래 영어로 do you care for 해봐 do you care for 한 조각 하실래요 한 떡볶이 하실래요 영어로 뭐라 do you care for do you care for would you like would you like 자 해볼까 do you care for 떡볶이 한 입 하실래요 do you wanna have a bite do you wanna have a bite do you wanna have a bite 죠 아니고 뭐라고 할 수도 있다고 do you care for do you care for do you care for stir fry korean rice cake stir fry korean rice cake with soy sauce with chili paste with soybean paste a lot of cheese or cl현 or cheese 치즈 떡볶이는 뭐겠어 stir fry korean rice cake with cheese with cheese with cheese with cheese двust a lot of cheese 그 다음에 korean sausage 뭐였죠? 순대. 순대용은 뭐라고? korean sausage. 자 korean 원래는 뭡니까? pig's intestines. 뭐랬지? 창자. 인테스틴스. 원래는 스토프에요. 스토프. 여러분 이렇게 곰인형 같은 데다가 많이 집어서 빵빵하게 만든 곰인형 있죠? 그거를 stuffed animals라고 해봐. stuffed animals. 자 이건 뭐라고 하지? 봉제인형이야. 봉제인형이 뭐라고? stuffed animals. 정확하게 순대는 스토프 인테스틴스에요. 해볼까? 스토프 인테스틴스. 스톱이 뭐라고? 스톱이 뭐지? 스톱이? 물건이라는 뜻이야. 물건. 어. that kind of stuff 하죠. 물건. 해봐. 물건. 스톱. 어. 여기 물건 되게 많네? 어. here a lot of stuffs. 그지? a lot of stuffs. 할 일이 많아. a lot of stuffs to do. 그지? 할 일은. 스톱이 뭐라고? 물건. 꽉 채우는다 뜻이 있습니다. 꽉 채우다. 자. 그래서 원래 순대는 영어로 뭐라고? stuffed intestines. 해볼까? stuffed intestines.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편하게 뭐래? korean sausage. korean sausage. 자 순대는 뭐라고? 자 순대 하나 드셔볼래요? do you care for korean sausage? do you care for korean sausage? 다시 시작. do you care for korean sausage? 다시 한 번. do you care for korean sausage? 자. 봉제 인형 영어로 뭐라고? stuffed animals. 자 그래서 순대가 영어로 뭐야? korean sausage 아니면 stuffed intestines. stuffed intestines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튀김에 옷을 입히는 거 있죠? 이렇게 튀김에다가 뭐야? 새우튀김 같은데 여기다가 막 튀김 옷 입히잖아요? 그걸 better에요. better. 해봐.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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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렇게 담가서 튀기지? 그럼 better deep fried이야. 어. 근데 프라이를 안 넣어도 돼요. 해볼까? better food. better food. better food. better food 해봐. better food. better food. 원래 better가 두들겨 패더라는 뜻이 있어요. 자 베이스볼. 야구 방망이를 뭐라 그래? 베이스볼? better라고 하죠. baseball bat. 그래서 better가 두들겨 패더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해요? 튀김옵 입힐 때 이렇게 입히죠? 두들겨 패죠? 아닌가? 두들겨 패서 입힙니다. 그래서 better가 뭐 있다고? 튀김옵 입힙니다. 자 튀김옵. 튀김옵. 튀김옵을 입혀서 튀김이 뭐야? better dip. better dip fried. 시작. better dip fried. better dip fried. better dip fried. better dip fried. 자 튀김 안에다 안 튀기고 이렇게 얕게 튀김 뭐라고? stir fry. stir fry. 안에다 푹 튀김 뭐야? better dip. 해봐. better dip. better dip food. 자 튀김요리 영어로? better dip food. better dip food. 튀김옵이 뭐라고? better dip. 자 튀김이 뭐라?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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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뭐라고 해야죠? 튀김이 아니라. 사실 튀김이죠? 우리 튀김이라고 하죠. 온리픽어 하는거. 그래서 better, 아 튀김옵 입힌이죠? better dip food. 시작. better dip food. 오늘 한국말로 말하면 안되네. better dip food. 시작. better dip. 자 튀김요리? better dip. better dip. 떡볶이는? stir fried. korean rice cake. stir fried korean rice cake. stir fried korean rice cake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부침개. 부침개는 그냥 쉽게. pancake 해봐. korean pancake. korean pancake. korean pancake. 자 해물 부침개는 뭐겠어요? korean pancake with lot of seafood. 김치 부침개는? korean pancake with kimchi. korean pancake with kimchi. korean pancake with kimchi. 시작. korean pancake with kimchi. 그 다음에 뭐 있을까? 해물 말고. 그 다음에 육전. 육전 같은죠? korean pancake with beef. 돼지고기 넣으면? pork. 치킨 넣으면? 치킨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korean. 자 better dip 했구요. 다음에 better fry 나왔죠? better fry. 김말이야. 김말이가? sea with rolls. 해봐. sea with rolls. 자 김밥이 영어로 뭐냐면 원래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캘리포니아 롤이라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롤이라고 해요. 롤. 해볼까? 말았지? 말아서 만든 밥 뭐라고? 롤. 롤. 해봐. 롤. 그래서 김밥도 튀겼죠? 김말이. 김말이 튀기잖아. 그래서 better fry. 해봐. better fry. better fried seaweed seaweed roll. 시작. better fried seaweed seaweed roll. 여기서 하면서 발음도 교정하세요. better fried seaweed roll. 시작. better fried seaweed roll. 하나씩 발음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시작. better fried seaweed roll. 시작. better fried seaweed roll. better fried seaweed roll. 시위드 roll. 시위드 발음 어렵습니다. 시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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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드 roll. 시위드 rolls. 김말이 영어로 뭐라고? better fried seaweed roll. 시작. one more time. better fried seaweed roll. 그 다음에 아까 스쿠가 뭐랬어? 스쿠. 스쿠얼. 스쿠얼. 스쿠얼드가 꼬치랬죠? 꼬치. 그래서 닭꼬치 영어로 스쿠얼 치킨. 시작. 스쿠얼 치킨. 스쿠얼 치킨. 스쿠얼 치킨. 스쿠얼 치킨. 자 어묵이 아까 뭐랬어? 어묵. 어묵은? 피쉬. 피쉬 케이크. 피쉬 케이크. 그 다음에 꼬치는? 스쿠얼. 스쿠얼. 닭꼬치는? 스쿠얼 치킨. 스쿠얼 치킨. 양은 뭐야 양. 양은 램이라고 하죠? 스쿠얼 램. 스쿠얼 램. 자 그래서 닭꼬치는? 스쿠얼 치킨. 스쿠얼 치킨입니다. 자 그 다음에 로스트가 로스트가 굽다 라는 뜻이 있어요. 뭐라고? 굽다. 자 불에 굽는 거 로스트에요. 근데 이렇게 이거 그릴 위해서 굽죠? 그러면 굽는 것도 그릴이라고 해도 돼요. 해봐. 그릴. 그릴. 근데 이렇게 이거는 그릴 체스터넛 해도 되고. 로스티 체스터넛 해도 돼요. 해볼까? 로스티 체스터넛. 로스티 체스터넛. 로스티 체스터넛. 그릴 체스터넛. 그릴은 약간 근데 뭐 같은 거? 바비큐 하는 거. 바비큐. 바비큐 그릴이죠? 바비큐 하는 거. 고기 같은 거 굽는 건 뭐라고 그래? 그릴. 그리고 밤 같은 걸 구울 때는 로스티 할까요? 로스티. 그래서 커피를 뭐래? 로스티 커피. 빈스라고 하죠? 커피 빈스. 커피 빈스. 빈이 뭐야? 콩. 콩.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콩나물은 뭐였죠? 빈 스프라우드. 빈 스프라우드 습이었습니다. 로스티 커피 빈 하면. 볶은 커피 알입니다. 볶은 커피 알. 커피 뭐라? 커피 콩. 해봐. 로스티 커피 빈스. 커피 빈스. 로스티 체스터넛. 밤이 영어로 뭐라고? 체스터넛. 도토리는 뭐였어요? 앞에서 배운 거? 에이컨. 에이컨이었습니다. 로스티 군밤. 군밤 영어로 뭐라고? 로스티 체스터넛. 로스티 체스터넛입니다. 그 다음에 시즌. 어우 징그러. 안 먹죠? 우리 잘. 뭐야? 번데기. 번데기 영어로 번데기 해도 되고. 시즌. 양념 됐죠? 시즌. 양념 된. 시크웜 푸페야. 푸페 해볼까? 푸페. 푸페. 번데기 먹으러 어디 갔어? 푸페. 푸페 갔어. 해볼까? 푸페. 시크웜. 시크웜. 원래 번데기로 뭘 뽑았어요? 실을 뽑았었죠? 그래서 실법은 그 누에를 다시 먹었었어요. 옛날에는. 배고플 때는 먹었어요. 요즘에는 배불러도 먹죠? 시크웜 푸페. 한국에 오면 먹어봐야 되는. 꼭 먹어야 되는 음식. 번데기. 그리고 뭐야. 개고기. 그 다음에 지렁이. 지렁이도 먹어요. 지렁이. 지렁이. 토룡탕도 있고. 그리고 자라목. 그래서 피 같은 거 먹고. 사슴피. 디어블러드.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해볼까? 시즌. 시크웜 푸페. 시즌. 시크웜. 어디 가서 먹었다고? 푸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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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우리 아시죠? 라바. 라바라고 해요. 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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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그 만화 영화. 라바도 뭐야? 번데기라는 뜻입니다. 애벌레라는 뜻이에요. 다시 해볼까? 슬크웜. 시즌. 양념된. 슬크웜. 누에. 누에. 꽃입니다. 그래서 시즌 슬크웜 푸페. 시작. 시즌 슬크웜 푸페. 시즌 슬크웜 푸페. 너무 좋아요. 붱어빵. 너무 잘 만들었어. 그치? fish shaped waffle fish shaped waffle waffle 해봐 waffle fish shaped waffle 배에다임 주고 시작 fish shaped waffle 붕어빵 영어로 뭐라고 fish shaped waffle 이렇게 찍어내는 건 waffle k라고 되겠지만 waffle 해봐 fish shaped waffle 그 다음에 호떡이에요 호떡 sweet pancake sweet pancake 자 호떡 안에 뭐 들어있어요? sweet pancake 호떡 영어로 뭐라고? sweet pancake 호떡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밤 아까 군밤은 뭐였지? roasted chestnut 군고구마는 roasted sweet potato 군감자는 뭐겠어 그러면? roasted potato roasted potato 군고구마 roasted sweet potato 자 어디다 넣어야 돼? 그냥 불에 넣는 거야 자 격자에다 구우면 뭐랬지? grill 그 다음에 메밀이에요 메밀 메밀은 buckwheat 메밀입니다 wheat는 뭐죠? 밀가루 밀이죠 밀 밀가루는 flour 뭐랑 발음 똑같애? flour랑 발음 똑같애요 밀가루는 꼬닥과 똑같애 flour 메밀은 뭐라고? buckwheat 메밀은 뭐야? buckw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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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밀국수인데 여기다가 뭐야? 앞에다가 이걸 넣으면 아이스드죠. 차게 먹는 메밀국수가 되겠습니다. 메밀 냉면이 되겠죠. 해봐. 아이스드 버크윈누러스. 아니면 콜드 버크윈누러스. 상관없어요. 콜드 버크윈누러스. 아이스드 버크윈누러스. 그래서 메밀국수 뭐라? 버크윈누러스. 그 다음에 메밀 냉면은 콜드 버크윈누러스. 콜드 버크윈누러스. 상관없겠습니다. 아이스드 버크윈누러스. 메밀국수의 숲. 냉면 수프야. 영어로 뭐라고? 콜드 버크윈누러스. 콜드 버크윈누러스. 해볼까? 그 다음에 수제비에요. 수제비. 수제비는 위드 플레이크 숲이에요. 해볼까? 위드 플레이크. 여기다가 핸드메이드라고 해도 돼. 핸드메이드. 손으로 만들어졌죠? 핸드메이드 위드 플레이크. 해봐. 핸드메이드 위드 플레이크. 자 손으로 만들어져요. 위드 플레이크. 자 플레이크는 뭐랬어? 우리 뭐라고 그러지? 콘. 콘 플레이크라고 하죠? 콘 플레이크 어떻게 해요? 이게 생겼잖아. 그지? 어. 그래서 이거를 위드 플레이크라고 그래. 수제비. 위드 플레이크. 해봐. 핸드메이드 위드 플레이크. 핸드메이드 위드 플레이크. 해봐. 위드 플레이크. 수제비. 밀가루로 만들었어. 위드 플레이크. 위드 플레이크. 시작. 위드 플레이크. 위드 플레이크. 핸메이드 윗 플레이크 습 핸메이드 윗 플레이크 습 발음 규정합니다. 핸메이드 윗 플레이크 습 자, 명사를 계속해야지 발음이 규정돼요. 어떻게 발음해? 윗 플레이크 습 안되잖아, 그지? 다시. 윗 플레이크 습 윗 플레이크 습 핸메이드 윗 플레이크 습 핸메이드 윗 플레이크 습 자, 수업은 한 번 들으면 안되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되죠? 한 번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계속해서 발음 규정까지 완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 푸드 팬케이크 해물 파전 해물 파전 시 푸드 팬케이크 해물 파전인데 파가 빠졌죠? 자, 윗드 파 뭐였지? 리익스 리익스 아니면 올라와요 믹스드 베저러블 해도 돼 윗드 믹스드 베저러블 해볼까? 믹스드 베저러블 믹스드 베저러블 시작 시 푸드 팬케이크 시 푸드 팬케이크 윗 미스 베저러블 시 푸드 팬케이크 윗 미스 베저러블 해물 파전 시 푸드 팬케이크 윗 미스 베저러블 자, 그 다음에 김밥 영어로 했어? 코리언 시윗 로우스 시윗 로우스 해볼까? 시윗 로우스 코리언 시윗 로우스 코리언 시윗 로우스 김밥 뭐라고? 코리언 시윗 로우스 그죠? 여기다가 참치 김밥 뭐예요? 코리언 시윗 로우스 웹 튜나 자, 그 다음에 어... 무슨 김밥이 또? 불고기 김밥 불고기 뭐랬지? 마리네이드 비프 마리네이드 비프 자, 불고기 김밥은 코리언 시윗 로우 웹 마리네이드 비프 그 다음에 닭김밥 닭곤 김밥 없지? 그지? 없네? 자, 그래서 코리언 시윗 다시 김밥 영어로 뭐라고? 코리언 시윗 로우스 코리언 시윗 로우스 자, 삼각김밥입니다 트라이앵글 시윗 로우스 그냥 하는 거야 삼각이지 삼각 삼각이니까 뭐야? 트라이앵글 해봐 트라이앵글 시윗 로우스 시윗 로우스 삼각... 참치김밥 뭐야? 트라이앵글 시윗 로우스 with tuna 그죠? 그 다음에 우엉 김밥 할까? 우엉 아니면 얌김밥 있죠? 얌김밥 얌이었습니다 얌 자, 그 다음에 모든 김밥이죠? 콤비네이션 시윗 로우스 시작 콤비네이션 시윗 로우스 콤비네이션 시윗 로우스 그죠? 콤비네이션 시윗 로우스 모든 김밥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래떡이에요 가래떡이 어떻게 생겼어요? 튜브처럼 생겼죠? 튜브처럼 이렇게 튜브처럼 생겨서 튜브 쉐이프트 자, 아까 붕어빵은 뭐랬지? 피쉬 쉐이프 와플 피쉬 쉐이프 와플 붕어빵은 뭐라고? 피쉬 쉐이프 와플 자, 가래떡은 뭐라? 튜브 쉐이프 라이스 케이크 자, 떡볶이는 아까 뭐랬어? 떡볶이 떡볶이 스토 프라이드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스토 프라이드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with 칠리페이 칠리페이 간장 떡볶이는 with 소이소 소이소입니다 자, 가래떡 영어로 뭐라고? 튜브 쉐이프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자, 떡이 영어로 뭐라요? 떡이 영어로? 라이스 케이크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다시 갑니다 그 다음에 막걸리 막걸리는 라이스 와인 어, 편하죠? 라이스 와인 그리고 식혜처럼 톡 쏘는 걸 펀치라 그래 펀치 자, 식혜는 영어로 뭐야? 라이스 펀치 라이스 펀치 앞에다 넣읍시다 페멘티드 라이스 펀치 발효된 발효된 영어로 뭐랬? 페멘티드 재운 건 뭐랬어? 메리네이딧 메리네이딧 양념하는 건 시즌 시즌 재우는 건 메리네이딧 불고기 메리네이딧 불닭고기는 메리네이딧 치킨 메리네이딧 치킨 있습니다 가랫떡은 튜브 쉐이프 라이스 케이크 튜브 떡볶이는 스톨프라이드 라이스 케이크 간장떡볶이는 스위트 소스 그렇죠 그 다음에 막걸리죠 막걸리 라이스 와인 식혜는 라이스 펀치 식혜는 라이스 펀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잘한 것 같아요 이것도 아까 붕어빵은 뭐랬어요? 피쉬 쉐이트 와플이었습니다 송편은 똑같아요 라이스 케이크는 앞에만 달라요 해프 문 쉐이트 해프 문 쉐이트 이거 잘한 것 같아요 해프 문 쉐이트 해프 문 쉐이트 해프 문 쉐이트 반달처럼 생겼죠? 해프 문 쉐이트 해프 문 쉐이트 아니면 추석 때 먹으니까 땡스기빙 땡스기빙 라이스 케이크 해 봐 땡스기빙 라이스 케이크 땡스기빙 라이스 케이크 시작 땡스기빙 라이스 케이크 자 영어로 땡스기빙 발음 생각하면서 땡스기빙 라이스 케이크 땡스기빙 라이스 케이크 해프 문 쉐이트 라이스 케이크 붕어빵은 피쉬 쉐이트 와플 피쉬 쉐이트 와플 자 그 다음에 백설기야 백설기 하얗죠? 화이트 스팀 라이스 케이크 스팀이야 스팀 뭐지? 쪘어 백설기는 찐거죠? 자 백설기 먹어봤어? 안 먹어서 몰라 자 가서 찾아봐요 스팀 라이스 케이크 시작 스팀 라이스 케이크 스팀 라이스 케이크 자 여기다가 뭐드노 갑자기? 여기다가 레드빈들은 쳐 그럼 어떻게? 팟빵하면 레드빈 이렇게 레드빈 하면 돼 팟빵 백설기 한 뭐야? 스팀 라이스 케이크 스팀 라이스 케이크 스팀 라이스 케이크 자 그 다음에 경단이에요 경단을 그려보려고 했는데 경단 먹어봤죠? 경단 떡인데 여기가 막 이렇게 밀가루 붙어있는 거 있어 밀가루처럼 이렇게 입혀가지고 색깔 있는 거 있어 그거를 라이스 케이크 볼 앞에 코오리디야 코오리드 코오리드 라이스 케이크 볼 뭐가 입혀진 거지? 코오리드 라이스 케이크 볼 코오리드 라이스 케이크 경단이야? 코오리드 라이스 케이크 해봐 코오리드 라이스 케이크 볼 코오리드 라이스 케이크 볼 경단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절미 인절미는 뭘로 만들어요? bean powder bean powder bean powder 콩가루를 만들어 that kg 그래서 뭐야 라이스 케이크 with bean powder 자 콩가루 영어로 뭐라고? bean powder 자 집중하고 갑니다 콩가루 영어로 뭐라고? bean powder 인절미 라이스 케이크 인절비는 뭐라? 붕어빵은? fish shape 와플 그 다음에 꽃이요? 스쿠얼 꽃이는 뭐라? 어묵은? fish cake 그 다음에 진생 팀이다. 인삼을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인삼을 진생이라고. 진생. 해봐. 진생티 진생티 Now we are studying Korean snack and beverages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인절미부터 같이 갔습니다. 인절미. 뭐로 만든다 했어? Korean rice cake with bean powder 인절미 뭐로 만든다고? bean powder bean powder bean powder로 코팅을 한다 뭐에요? Korean rice cake 앞에다 이렇게 써서 Coated with 해봐 Korean rice cake Coated with bean powder 아니면 그냥 bean powder 인삼차는? 진생티 인삼차는 뭐라고? 진생티 자 이건 쉽게 외울 수 있을 겁니다. 인삼차는 뭐야? 진생 인삼이 뭐라고? 진생 이 인생아 인삼차 먹어서 나라 이 진생아 아이고 진생아 자 인삼 뭐라? 진생 korean 진생 korean 진생 korean 진생 자 그래서 인삼차는 외웠죠? 진생티 해봐 진생티 진상티 진상티 이 진상아 진생티를 외울게 자 인절미 뭘로 만들었어? bean powder 자 떡은다 영어로 뭐라고? Korean rice cake Korean rice cake 자 그래서 인절미 뭐야? Korean rice cake Coated with bean powder 아니면 Korean rice cake with bean powder 김치 볶음밥 쉽죠? fried rice with kim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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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웠네 인삼차 끝났고 육회 볶음밥 육회는 생고기니까 라 자 생이 뭐라? 라 라 라비프 라비프 뭐 넣었어? mixed vegetables with mixed vegetables 그래서 육회 볶음밥 했고요 어묵 뭐하고? rice cake 어묵 어묵 무슨 라이스 케익이에요? fish cake dairy cake nyt fish cake fish cake 떡은? 아니요. 떡. 라인스 케이크. 라인스 케이크. 자, 유캔은 뭐야? 라비프.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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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아니에요. 로 아니야. 라야. 라. 해봐. 라. 라. 라비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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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a lot of vegetables. 음료수는 뭐랬어? 배부르지. 배부르지. 오뎅은 뭐라고? 피쉬 케이크. 보고해. 보고. 자, 떡볶이 뭐랬습니까? 떡볶이? 스타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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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스 케이크. 왜? 자, 간장 떡볶이? 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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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했지 봉제 인형이 뭐랬지 스토프 애니멀스 자 무슨 창자라고 스토프 인테스틴 픽스 스토프 인테스틴 그걸 쉽게 뭐라 그래 코리안 사시지 좋아 근데 코리안 사시지 약간 아니죠 순대 순대 소세지 아니잖아요 코리안 소세지 많아는데 뭐라 그래 픽스 스토프 인테스틴 먹겠어 안 먹겠어 아무도 돼지 돼지 속을 넣은 창자입니다 먹겠어 안 먹겠어 아무도 안 먹지 그러니까 뭐라고 해 코리안 사시지라고 한 거예요 그럼 외국 사람들이 뭐야 코리안 사시지라고 먹는 거지 그리고 먹고 나서 뭐라 그래 다스 픽스 인테스틴 이렇게 말하면 속 뒤집어진 거다 자 부친 거 쉽죠 부친 게 부친 게 뭐라고 코리안 팬케이크 쉬웠어 자 튀김 요리는 앞에다가 뭘 붙여 튀김 옷을 입히다가 뭐랬어 베러 해봐 베러 베러 프라이드 푸트 베러 프라이드 푸트 아니 베러 푸트 베러 푸트 튀김입니다 노점상 스트릿 밴더 자 컵라면 아까 안 했네 오늘 있었어 없었네 컵라면 뭐야 인스턴 인스턴 누러스 인스턴 컵 누러스 인스턴 컵 누러스 인스턴 컵 누러스 해봐 인스턴 컵 누러스 두 개 빠졌네요 자 여러분 여러분 그 뭐야 그 학교에 가면은 그 뭐죠 그거 왜 자꾸 그 라고 그러지 우리 친구 중에 제가 그 잘 안에 있어요 무슨 내 오면 무슨 맨에다 아 그 그 얘기하는 애 때문에 따라하다 보니까 같이 따라하던데 그 그 여러분 그 있잖아요 학교에 가면 음료수 빼먹는 자판기 있죠 네 그걸 뭐라고 불러요 밴딩 머신이라고 밴딩 머신 들어는 봤나 밴딩 머신 네 안 들어 봤어 밴딩 머신이라고 하죠 선생님이 여기 밴딩 머신 어디 있어 그럼 뭐라 그래 자판기 말씀이신가요 no do you care for some korean beverages korean punch please and korean wine 아 웃었어 웃었어 그죠 라이스 와인 막걸리 한잔 하셨나 그럴 때 밴딩 머신이죠 그 밴딩에 밴딩이 뭐냐면 길거리에서 팔다란 뜻이에요 밴딩이 그쵸 그래서 노점상이 영어로 뭐야 스트리트 밴더로 해봐 스트리트 밴더 헤더 개jan 벤딩 머신 pit 인스턴 부 인스턴 느 arl 호 더 뒷 유 튀기가 영어로 뭐라고? bending machine 노점상은 영어로 뭐야? street vendor street vendor 되겠습니다 튀기는 뭐라고? better better 튀기는 뭐야? 때린이야 better better 때려 맞는 남편 뭐야? better husband 해볼까? better husband 나 맞는 남편이야? 자랑스러워 I'm a better husband 보여줄까? 멍들은 거? black guy 영어로 까만 눈은 멍든 눈입니다 black guy black guy I have a black eye 그럼 멍든 눈이 있다는 거야 자 시작합니다 김말이 똑같애 그죠? better fried better fried 자 김밥 뭐였어 김밥? seaweed roll seaweed roll seaweed roll 김말이 마찬가지로 앞에 뭐야? 튀겼으니까? better fried better fried seaweed roll better fried seaweed roll better fried seaweed roll 자 번덩이는 아까 머리 어디가 산다고? poupé poupé 자 뭐야? seasoned seasoned 양념된 silkworm poupé silkworm poupé silkworm poupé 군밥 뭐랬어? roa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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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stnuts 자 닭꼬치 뭐랬지? squ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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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시 갑니다 오뎅 영어로 뭐랬어 오뎅 fish cake 잘했어 fish cake 오뎅 영어로 뭐라고? fish cake 이제 fish cake 이제 fish cake 이제 fish cake 이제 fish cake 자 오뎅 꼬치는 뭐라? squirt fish cake 닭꼬치는 뭐야? squirt 아 I'm sorry squirt chicken squirt 자 애웠죠 자 붕어빵은 정말 잘 만들어드리지 뭐랬어 붕어빵? fish shape waffle fish shape waffle fish shape waffle 자 호떡은 뭐야? 팬케이크인데 무슨 팬케이크? sweet pancake sweet pancake 자 메밀은 뭐랬니? 메밀 buckw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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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odles buckwheat noodles 냉면이니까 뭐랬어? 아이스 buckwheat noodles 아이스 buckwheat noodles 자 냉면 육수는 뭐랬지? sweet and sour soup sweet and sour soup sweet and sour soup 수제비 수제비 뭘로 만들었어? 밀가루야 그래서 wheat wheat flake wheat flake soup 자 메밀은 뭐라고? buckw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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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컵라면 인스턴트 컵노러스 인스턴트 컵노러스 인스턴트 컵노러스 노점상 street vendor street vendor 튀김 뭐랬어 튀김? be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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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od better fried food 똑같습니다 순대 korean sausage korean sausage korean sausage 해물파전 korean pancake korean pancake korean pancake korean pancake with seafood a lot of seafood a lot of seafood korean 그 다음에 leek leek 하면 되겠지 leek korean pancake with a lot of seafood 똑같습니다 자 김밥 뭐라고? korean seaweed korean seaweed roll seaweed roll 삼각김밥 korean triangle seaweed roll 모든 김밥 모든 뭐라? combination 자 합쳐진게 뭐야? 합쳐진거 combination 합체 combination 합체 자 우리 아래 위로 있는 양복은 뭐라 불러요? kombi 아래 위로 있는 양복은 뭐라고? kombi 합쳐진게 뭐야? kombi 당신과 나는 kombi 우리는 환상의 kombi 김밥 많이 섞인거?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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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aweed roll 시작 combination seaweed roll 막걸리 뭐라 rice wine 막걸리 뭐라고? rice wine 식혜는? rice punch 자 가래떡은 뭐처럼 생겼어? tube shaped tube shaped 자 송편은 뭐처럼 생겼어? half moon shape half moon 반달 뭐야? 반이 뭐지? half 다른 뭐야? moon 반달? half moon shape 그래서 송편은 뭐라고? half moon shape korean rice cake 아니면 thanksgiving rice cake 뭐라고? thanksgiving rice cake 추석 용어는 뭐야? thanksgiving thanksgiving 백설기는 쪘다 찌다는 뭐랬어? steam steam korean rice cake steam korean rice cake steam korean rice cake 자 시루떡이었습니다 시루떡 아 시루떡이 아니죠? 뭐였지? 아까 인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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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아 했는데? 인절미 뭐예요? rice cake rice cake with bean powder bean powder 시루떡은 없었던 것 같은데? 백설기 있었고요 경단 경단 korean coated rice cake balls coated rice cake balls 자 시루떡 없었습니다 백설기 시루떡 없죠? 시루떡은 뭐죠? steamed rice cake 똑같네 백설기랑 이거는 white steam rice cake 이거는 steam rice cake 똑같구나 시루떡도 steaming 찌는 거구나 steam rice cake white steam rice cake 그렇구나 경단은 coated coated rice cake balls 자 다 rice cake이야 다시 가보자 자 가래떡 뭐야 tube shaped rice cake 송편은 half moon shaped rice cake 백설기는 white steamed rice cake 시루떡은 steamed rice cake 경단만 볼이죠 뭐야 경단은 cut it rice cake balls 자 수제비입니다 수제비 수제비 핸드메이드 그렇죠 핸드메이드 with flake soup 핸드메이드 with flake soup 자 호떡 뭐였어 스윗 팬케이크 군밤은 roasted roasted chestnuts 번데기는 번데기는 시즌 시즌 오우 굿 시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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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크웜 푸페 김말이 김말이 배럴 튀겼으니까 김말이 튀깁니다 배럴 시윗 시윗 로우 떡볶이 두둥 스트드 파이브 오우 오뎅 스쿨 어댕이 뭐했죠 핏캐인 인저미 인저미 한국인 라이스캐인 비인바우러 요 비빔밥 라 비프 라 비프 이렇게 볶음밥 아닌데, 이렇게 비빔밥인데? 잘못 살았네요? 볶음밥 없죠? 비빔밥이면 프라이스 랍? 안되죠. 프라이스 할 수 없으니까. 자, 모든 끼만 보였어?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시윗, 롤. 자, 메밀국수, 버크윗, 버크윗, 메밀냉면, 콩 버크윗, 수제비, 다시 한 번 갑니다. 수제비. 핸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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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플레이크, 습, 윗, 플레이크, 습, 윗, 플레이크, 습. 자, 다시 한 번 마지막 정리하고 넘기겠습니다. 자, 라이스 케이크 정리부터 하나씩 하겠습니다. 떡볶이부터 갑니다. 떡볶이, 하나, 둘, 셋. 스테프라이 라이스 케이크, 윗, 끝났고요. 그다음에 시루떡입니다. 하나, 둘, 셋. 스팀 라이스 케이크, 백설기. 하나, 둘, 셋. 와이스 딥 라이스 케이크, 송편. 하나, 둘, 셋. 헤픈 라이스 케이크, 가라떡. 하나, 둘, 셋. 스튜브 쉐이브 라이스 케이크까지 해서 떡 종류 갑니다. 인절미. 인절미 남았네요. 인절미. 인절미. 원, 투, 쓰리. 고! 코리안 라이스 케이크 윗 비빔 파우더를 오버리트 해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육회분밥 오버라이스 넣을게요. 오버라이스. 육회 비빔밥, 하나, 둘, 셋. 라비프. 라비프. 육회 비빔 파우더를 오버라이스. 김치 볶음밥. 프라이 라이스, 김치. 오뎅입니다. 오뎅. 원, 투, 쓰리. 피쉬 케이크. 오뎅 꼬치는? 스쿨어 피쉬 케이크. 스쿨어 피쉬 케이크. 인삼차? 진생. 진생티. 진생. 순대? 코리안 라이스. 아, 코리안 사시지. 부침개는 쉽죠? 코리안? 팬케이크. 튀김. 원, 투, 쓰리. 베르프트. 노점상? 원, 투, 쓰리. 스트리트 밴더. 그다음에 자판기는? 밴딩 메신. 밴딩 메신. 그다음에 뭡니까? 칼, 뭐야? 컵라면. 컵라면이죠? 하나, 둘, 셋. 인스턴 컵 노틀. 인스턴 컵 노틀. 인스턴 컵 노틀. 김말이. 원, 투, 쓰리. 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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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데기. 원, 투, 쓰리. 시즌 슬리콘 푸페. 시즌 슬리콘 푸페. 푸페 없어. 군방. 원, 투, 쓰리. 로시 체스터넛. 탁꼬치. 원, 투, 쓰리. 스쿨 치킨. 스쿨 치킨. 붕어빵. 원, 투, 쓰리. 피쉬 워플. 호떡. 원, 투, 쓰리. 스윗 팬케이크. 스윗 크리안 팬케이크. 스윗 크리안 팬케이크. 자, 메밀국수. 원, 투, 쓰리. 버크윗. 버크윗. 크리안. 버크윗. 메밀 냉면. 원, 투, 쓰리. 아이스 버크윗. 버크윗. 자, 냉면 육수는 뭐랬습니까? 스윗 앤 사울. 스윗 앤 사울. 스윗 앤 사울 습. 수제비. 원, 투, 쓰리. 핸메이드 윗 플레이크 습. 자, 그냥 핸메이드 윗 플레이크 습. 좀 기르니까 한번 외워야 돼요. 핸메이드 윗 플레이크. 윗 플레이크. 윗 플레이크. 윗 플레이크. 자, 수제비처럼 하는 거 떠는 거 뭐라고? 윗 플레이크. 윗 플레이크. 윗 플레이크. 윗 플레이크. 윗 플레이크 습. 메밀? 뻐크윗. 좋습니다. 해물 파전. 윗 플레이크. 윗 플레이크. ью 핸들 among a lot of seafood. 윗 blowing. 윗 빔밥. 어, 윗플레이 người. inh Flood. 윗 플레이크 빔밥. , 점pie처럼. 윗 플레이크장. 윗 플레이크. servilöll clan. 방금자맛 mitigate 노ild Morrison. 윗 Danned by j Kissi Cabot. 하트 Hatka. 사람들은 어, H gelmiş줌 farms partly 마 dancing. 저 veramente 별로 할 사람들은 뺀 것 같은 guer nhân에 들어 tänään recommandра mat Ceram 조 charge. iler Dingen단. 초혁이나 사울식에 Sortinnen donate. 코리안 라이스볼 씁니다. 코리안 라이스볼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자, 부침개 뭐라고요? 코리안 팬케이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